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여섯시야 용산역이에요 여수 가는 기초에요 여수역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에 왔더니 지금 도착한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날씨가 지금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붙게 돼 그냥 비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그 순간데? 벌어서 23분이네? 꽤 멀구나 와 1일권 천원이야 1일권 대박이다 1일권 하나 사자 그래 아구찜 처음에 첫 식사하는 아구찜 저 남짓도 이렇게 안갖고 왔어요?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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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오동도로 가고 있습니다 몇 시야? 1시 25분 1시 30분 3시 30분 2시 30분 1시 30분 3시 30분 1시 30분 응? 고양이 지금 돌고 있어? 바람개비는 안 돌았는데 이번 좀 돌았어 돌고 있어 멋있다 시원하고 우리도 갈까? 사진 찍으시게 안녕 하나 둘 셋 와 미쳤다 진짜 절경이다 진짜 절경이다 너무 조그매 그때는 되게 웅장했거든 이렇게 좋은데 입장료도 안 받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날아갈 것 같아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진짜 날아갈 것 같아 바람골에 함부로 오면 안 돼 진짜 날아갈지도 몰라 날아갈지도 몰라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시끄러워 아 이거 나무도 너무 예쁘고 옆에 저희 숙소에 도착했어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아 오늘 앞에서 죽은 줄 알았다 멍멍이 더워서 힘들어 보인다 그러게 더워 보여 졸립고 더워 와 이렇게 죽인다 아 수영장 어떡해 다 먹었겠다 맞아 아 바닥이 너무 좋다 아 바닥이 너무 좋다 여기는 복층짜리 펜션이에요 여기는 복층짜리 펜션이에요 여기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정수기도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소파랑 TV도 있고 이제 수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수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수영을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혹시 만져봐도 되니? 귀여워. 웃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워, 만나서. 이제 물놀이를 다 하고 크루즈를 타러 갑니다. 불꽃놀이를 하는 크루즈를 타러 갈 거예요. 노래 좋다, 노래. 그 뷰 너무 좋다. 오케이, 가자. 날씨가 교수 name, 와. 오. 아. 땡클. 거의 마지막이니까. 저희는 돈까스를 시켰어요. 썰어주세요. 소리 쩔어. 과자 과자? 아니 근데 웃긴 게 아직 배에 출항하기까지 30분도 넘게 남았어. 근데 오히려 좋지. 딱 먹고 먹을까 봐? 아직.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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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 coma dispos. 신 Kafisa. 다음은 허링큰을 묶은 다음은 마지막으로 몸무게드 파도, 파도 짓는다 파도 한잔 한잔 여기가 탁 트였어. 여기가 탁 트였어. 방문도를 보고 있네. 여기가 탁 트였어. 방문도를 보고 있네. 이 쪽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층 스카이드콜 입장하고 계시고 계기로 하겠습니다. 남쪽 가운데로 오셔서 오늘 자리합니다. 남쪽 가운데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남쪽 가운데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남쪽 가운데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미나 해altOK 와 대박 와 대박 수아 멋지다 지금 멋진 거다 오빠 지금 지금 오우 좋꽃 요랑성 아직 재밌게 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여수 왔었는데 낭만 포찰 안 갔지 않아? 밤에 왜 안 갔어? 낮에만 갔어? 낮에 잠깐 구경하고 나왔지 밤에 와야 되는지 응 민식아 숙소 너무 좋다 수영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수영하러 왔어요. 저 뒤에가 다 바다인데 지금 아침이 뿌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넓이입니다. 저기에는 체크윈도 할 수 있고 카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머무른 숙소는 저쪽으로 있는 바이고요. 지금 저는 튜브를 타고 향림을 부를 것 같은 멋진 수영부가 됐고 보통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케이블 챙겨서 가자. 예쁘다 소구. 너무 예쁘다. 지금은 향이 남을 가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베이비 누나. 다음 영상은 베이비 누나.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가 엄청난 오르막길이에요. 여기가 엄청난 오르막길이에요. 여기가 엄청난 오르막길이에요. 아니, 냉장고 안에 있어. 두 명이 옮겨. 알았어. 아니, 오르막길이 너무 심해. 모잉 카페도 있고 여기는 모잉 카페 연한 아이스 아멘 더워 더워 연한 아이스 아멘 개다무가 평균이 있는데 개다무가 있어요 누가 여기 동장을 놀았어 아 난 우리나라 샘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여기다 돈 넘게 아 여기가 평균인거 봐 아니가 우리 자극재그랑 사진 찍자 지금 엄청난 또 계단들을 오르고 나서 더 멀리에는 다 바다에요 와 저 연기 장난 아니다 진짜 미지의 세계 같다 여기 짱 시원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멋진다 아니 오빠 여기 무섭다 이 사이로 지나가기가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 이도를 어떻게 바치고 있지? 지금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귀여워 이거 3강 세트 다 했어 여기 동전 여기 동전 제주는 어딨을까? 그러게 종 우리 엄마 토끼 뛰는데 제가 구경해 볼게요 공간에 있는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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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에 있는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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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좁아서 사람들 나가고 가야겠다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실존 인물이란 것도 신기해 진짜 진짜 서로 다른 나무 뿌리가 뭉쳐서 한 몸을 잃은 사랑나무 응 진짜 신기해 자연은 신비함이구만 자연은 신비함이구만 이 생을 속도로 없이 지나면 귀에 미우치지라도 미치지 머리가 그렇게 좋아? 어 여기 봐 예쁘다 다 거북이가 목걸이랑 동전이 있네 다 거북이가 목걸이랑 동전이 있네 오 진짜 그러네? 거북이도 그러네? 달지같으면 찾아보고 이제 한 번 더 가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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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가면 맛있다? 응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또 먹어? 또 넣어? 응 먹을 게 있어? 응 나 먹자 아 그러네 여기 벌레봐 날아다니는 여기 벌레봐 벌레 진짜 많아 빨리 데리고 있어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나 무서워 아 무서워 와 진짜 어떡해 우와 우와 멋지다 너무 좋다 진짜 어제 갔던 만 유튜버 연수해요 배고피면 아 우와 진짜 무서워, 진짜. 42번. 여기는 이순신광장입니다. 밥 먹자. 치즈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먹자. 쑥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옥수수 아이스크림. 아, 아이씨. 아이씨. 노래 좀 틀어줘. 고르고 있었어? 응. 다만 나는 계란이 있을 뿐인데. 이게 난 궁금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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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10시 되면 다 들어가는데 뭐. 어, 지금 사람 없다. 우리 빨리 나오자. 응. 지금 D301호를 했는데. 이 방만 여기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 방만 여기 이렇게 따로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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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 번째 숙소 방에 도착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어이씨. 저 밖에도 다 바다뷰고. 여기 밑에는 수영장.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파를 할 수 있는 스파도 있고요. 아저코 치킨 없는게 없네요 좋다 들어가볼까? 아저코 치킨 나 집에 가기 싫어 나 집에 가기 싫어 나 집에 가기 싫어 이리 가보자, 근데 진짜 덥다 오늘. 오늘 역대급 덥다. 나 캐리어 해. 근데 지금 이제 엄청 써가지고 납작해졌어. 이제 오늘은 집에 가는 마지막 날이고요. 체크아웃을 하고, 카페도 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제일 유명한 몰생 features, 카페가 저희 숙소 근처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살거예요. 문식에 machine. 드디어 privile 장소인 고기, 그건 아니지 우동 이쁘게 가는 후 음악에 있는 중 어떻게 해? 살탈? 여기가 구름이 좀 있네 여기로 그곳에 찍어 줄까? 이제 집을 아는 차를 사라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